한국사 능력검정 심화 10일 완성 프로젝트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 10일 완성 프로젝트에 대한 강좌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배우락의 한국사 대표 강사 한경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국사 능력검정에 대한 시험을 대비해야 되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2020년 6월 이후부터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급수체계가 변경이 됐죠. 고급, 중급, 초급의 3단계 시험에서 이제는 심화 기본의 2단계 시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중에 심화 강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이 본 강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왜 들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이 교재 제가 정말 공들여서 만든 교재입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재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교재가 여러분께 합격을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스펙을 가진 교재입니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강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교재가 어떠한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께 이 변경된 급수체계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한국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죠. 음 원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급, 중급, 초급의 3단계란 말 있었는데 3단계에서 이제 심화 기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급에서 이제 고급 70점 이상이 1급이었고 그 다음에 고급의 60점 이상이 2급이었고요. 중급의 70점 이상이 3급 그 다음에 중급의 60점 이상이 4급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아 그러고 이제 초급은 5급, 6급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단계로 통합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수, 급수체계도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심화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이 돼야지만 1급을 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 2급이고요. 60점 이상이 3급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승진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용고사 이런 것들에서는 보통 3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지금 5급, 외무관 요런 시험에서는 2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중급이 이제 주로 이제 시험 주류였었는데 아마도 이제 요 심화 체계로 바뀐 다음부터는 아마도 심화 강의, 심화 시험을 많이 치르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특히 이제 기본보다는 심화 쪽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열었고요. 기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급 따시는 분도 있습니다. 4급 정도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화가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같은 경우 4급, 5급, 6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간단한 요 급수체계 변경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제 본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요거 특징부터 한번 봅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어떠한 특징을 지닌 시험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사료제시험 문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삼국시, 앞에 있는 선사시대라든가 아니면 뭐 고조선, 초기국가 뭐 요런 초기에 있던 요 단원 문제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뭐 사료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그 이 한국사 능력시험의 한국사 시험의 어떤 특성상 요 사료를 많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한 80%가 사료제시형이다. 그러니까 사료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료를 꼭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 사료만 보는 게 아니죠. 기본적 내용이 이미 숙지된 상태에서 사료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요. 충분히 우리가 이제 교재 이외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요 사료제시형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제가 여러분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강좌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지도, 제시형인데 특히 이제 뭐 지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진, 특히 유물사진들 많은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탑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불상이라든지 요런 어떤 사진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유물사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역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본 강좌를 통해서. 음. 왜냐면요. 나오는 유물들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 강의시간에 강조하는 것만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강의에 다 녹여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치사의 비중이 높다. 어, 사실 음. 정치사가요. 거의 50문항이잖아요. 그렇죠? 50문항 중에서 한 60%, 3분의 2 정도가 아마도 정치사다라는 거죠. 요 정치사. 제가 아주 아주 강조해서 여러분께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의 비중 어, 우리가 아마도 많은 수험생들 중에는 공부하시다 보면 선사시대라든가 뭐 고조선 이런 내용들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뒤에 가면은 근현대사 파트를 조금은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비중이 몇 퍼센트다? 40%다. 한 20문제 정도가 근현대사 파트에서 나와요. 자, 특히 어떤 분들은 근현대사 파트를 더 재밌어하고 더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시 이 근현대사 파트 시험에 특화돼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본이론과 기출문제만으로 끝낼 수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론하고 기출만 풀면은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네, 100% 가능합니다. 다른 문제 필요 없습니다. 아마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교재들도 기본적으로 이론과 기출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거의 한국사능력검증시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35회 시험이 있고 뭐 45회 시험이 있다. 그런데 거기 35회 나와있던 선지형의 문항이 선지형의 내용이 45회도 그대로 나와있어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똑같이 적용됩니까가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비슷하게 계속 똑같은 것들이 유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부 사료들만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특징들만 체크한다면 여러분들 뭐 사실은 다른 문제 풀지 않고도요. 충분히 우리 이 기출문제 이론 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료가 어렵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 사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무슨 얘기하는지 역사적인 어떤 역사서에서 나온 그런 사료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읽기 쉽게 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은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키워드들을 차단해 줍니다.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 하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니까 그 도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능력을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하십니다. 합격하십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사료로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강의 본 강좌에 정말 제대로 된 특징은 무엇이냐 이거죠. 왜 내가 이 강의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길어지는 공부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길어지면은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무작정 암기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지루해져요. 그런데 저는 일단 하루에 두 시간만 있다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의가 단순하게 그냥 암기 위주의 강의 암기 위주하고 강의를 하면 사실은 한 열강 스무강 정도면 끝납니다. 마는 저는 이게 전체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만약에 50강이 있다 라고 하면 50부작의 대화사극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내 걸로 받아들인 다음에 공부하고 거기에 임하신다면 역사 공부도 재밌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시험 합격까지 가져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시간만 딱 투자하자고요. 한 두 시간만 한 10일 정도 해가지고 딱 투자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막연한 공부 방법 한국사는 암기다 라고 하는데 한국사의 기본은 흐름과 이해입니다. 제가 이 흐름과 이해 요게 뭘까요?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기가 아닙니다. 이야기식으로 여러분께 재미있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종에 나오는 경제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비슷한 두께죠. 한 3, 400페이지 됩니다. 자 컴팩트하게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도 하나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아주 제가 공들여서 제가 제작했다라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일단은 기본 이론서가요 1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아유 그럼 교수님 선생님 이거 너무 그냥 너무 대충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너무 소홀하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100페이지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제가 기출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만든 아주 한국산 능력검정시험에 특화된 교재라고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얕지만 두께가 얕지만 내용은 다 들어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제 강의 교재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가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은 강좌 강좌는 어떻게 구성되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1순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기본 개념을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릴 거예요. 요 기본 개념 강의는 아마도 초시생들 처음 한국사를 접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아무것도 한국사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막 10강짜리 20강짜리 정도에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한국사를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은요 20강을 딱 들어도 이게 지금까지 내가 무슨 강의라든지 단순하게 무슨 강의라든지 몰라요. 단순하게 그냥 어 내가 완강했다 끝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왜? 이게 이야기 없고 그냥 흐름만 딱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냥 대략 이렇게 내용이 전체능이 됩니다. 핵심 내용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기본 개념 강의는 조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회차별 기출문제 어 나 기출 좀 풀고 싶고 문제 좀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회차별로 최신 요 10회 이상의 기출문제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 기출문제들은 한 문제에 한 문제씩 어 아주 성심성의껏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요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근데 회차별보다는 단원별 어떤 단원이 특히 약해 음 저는 어떤 분들은 뭐 난 삼국시대가 약해 나는 어떤 분들은 나는 조선 후기가 약해 어떤 분들은 나는 현대사 파트를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단원별로 음 뭐 삼국시대면 삼국시대별만 들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조선 후기 붕당정치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 단원만 기출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또 한번 구성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단원별로 계속 비슷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축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4등순환입니다. 자 이 기본개념 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시생 중심으로 이제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씀드린다면 이 초단기 파이널 특강 한마디로 최종 파이널 특강이에요. 마지막 음 이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한국사를 좀 공부해봤어요. 음 공부해봤습니다. 그런데 어 기본개념 강의를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험에만 나오는 내용들을 모아서 아주 추격을 시켜서 만든 강의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다이어트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개념 강의의 다이어트판이 바로 파이널 특강 요거를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제가 절반 이하로 제가 강의를 추격시켜서 음 정리한 강의니까요. 요거 한번 마지막 어 정리하실 때 이렇게 어 보시는 것도 어 매우 어 좋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광의가 구성됐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그 교재에 대한 내용들 그냥 단순하게 어 이 교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에 대한 내용 구성까지 제가 하나 속속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교재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이고 그 전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한눈경 교재 두꺼운 거? 아 이제 노노노노 아 교재는 슬림해야 됩니다. 갖고 다니기도 편해야겠죠. 두꺼우면 무거워요. 어깨 예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얇은 걸로 갖고 다니시는 거죠. 11완성 프로젝트 요 교재가 바로 그 교재입니다. 자 단 제가 200페이지라고 했는데 어휴 제가 좀 오타네요. 없습니까? 단 100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110페이지 정도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110페이지 정도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교재인지 바로 소개 드릴 거예요. 자 한국산역검정시험을 책임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 교재이고요. 읽기 자료 이런 것들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얇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요. 시험에 나오는 사료들 사진들까지 다 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눈검 이론서 그 다음에 최신 15호의 기출문제를 한 번에 제가 이 교재에는 기출문제를 실지 않고 기출문제집은 따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여기는 기출 지문들을 제가 다 실었어요. 그 기출 지문 OX가 있거든요. OX 그 기출 지문들이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별로 공부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어떤 기출문제 OX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실었으니까요. 이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교재 소개하겠습니다. 어우 갑자기 흑백이네요. 아 출간됐을 때는요. 칼라로 나올 겁니다. 흑백이지만 칼라로 나옵니다. 호랑이가 지금 우르렁거리고 있죠? 자 이렇게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요거 흑백 아닙니다. 칼라로 이렇게 제공될 거예요. 자 교재 내용을 한 번 볼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교재 같은 경우는 고구려 나왔고 백제 나왔고 신라 따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각자 따로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고구려 쫙 1세기 태조왕 그다음에 4세기 광개토대왕 5세기 장수왕 해갖고 그냥 고구려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의 성장과 발전 해갖고 쭉 설명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발전 백제의 발전 신라의 발전은 알 수 있으나 당시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만주를 정복할 때 백제 신라는 뭐 했는지 우리가 이걸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그거를 제가 한눈에 한눈에 이렇게 딱 정리를 했잖아요. 음 선생님 이것만 보면 되나요? 제가 강의에서 다 설명해 드린다니까요. 강의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거기 아마도 그렇게 설명하면 좀 더 내용이 좀 더 들어갔겠지만 충분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빠진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 다 드릴 거니까 보기가 쉽잖아요. 그쵸? 아 고구려 3, 4세기 고국원왕이 아 근초고왕과 평양성전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셨구나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한눈에 바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원에서 만약에 순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 순서 문제에 매우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한 번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교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그게 어떤 설명인지 뭐 관계토 대항비 이렇게 하면은 그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 바탕으로 하면은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겠죠? 뭐 고대 국가 뭐 경제 뭐 이런 것들 보시면요. 이런 것들 지도 같은 것도 제가 설명해놨고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런 뭐 민정무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에 따로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파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부분들이에요. 어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알지 않으시면 잘 나오는 어 문화재들 다 사료 이 문화유물들입니다. 뭐 여기 뭐 미륵사지 석탑이라든지 뭐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든지 황룡사 9층 북탑이라든지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러한 유물 사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실었어요. 음 특히 뭐 잘 나오는 불상들 특징적인 것들 이거 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유물 사진들입니다. 음 여기서 만약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기출문제에서 조금 메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여기서 나오는데 혹시나 다른 것들도 좀 봐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거 기출문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 체크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다 시험 문제 정답들이에요. 알겠죠? 음 요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들 뭐 무덤 같은 것도 특징들 제가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특화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뭐 발에 요즘에 잘 나오죠? 어 이렇게 발에 특징적인 그 사료들 아 유물 사진들 요런 것들 다 실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것도 뭐예요? 기출 지문 OX 기출문제는 따로 이제 정리해드리겠지만 요런 것들은 또 기출문제에서 이런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점검해보는 요러한 어떤 내용까지 다 포함시켰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대외항쟁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고려의 대외항쟁 이것도 각 시기별로 다 적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런 것들 특히 대외항쟁 같은 경우는 뭐 거란 여진 몽골 외구의 침입 이런 것들이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징적인 것들 다 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챙겨간 포인트 요렇게 있거든요. 챙겨간 포인트라고 해갖고 요 지도사진과 더불어서 지도사진과 더불어서 요렇게 포인트 해갖고 사료들이거든요. 요 사료들 같은 거 잘 나오는 사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으면서 여러분들이 요 사료에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죠. 자 빈출사료 요것도 있습니다. 아 빈출사료 요런 것들 보시면 뭐 잘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중요한 것들은 또 빨간색으로 정리해갖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읽지 않아도 아 요게 나오는 거구나 아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요런 것들 또 한 번 보는 것도 중요하죠. 자 또 보시면은 뭐 통치 정비해갖고 통치 조직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뭐 각 중앙조직 뭐 지방조직 군사조직 뭐 이렇게 해갖고 사진자료까지 해갖고 되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사료까지 또 이렇게 집어넣고 요런 것들을 한눈에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도표로 정리했다라는 거 표시했다라는 거 요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요 파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붕당정치 이런 것도 헷갈리거든요. 다른 교재를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다른 교재들을 보고 이제 제가 피드백도 받고 이제 고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제가 요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냥 텍스트가 아니고요. 딱 어떤 식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어떤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나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도식화 되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로 그냥 정리한 게 아니 도식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눈에 딱 봐도 아 정리할 수 있고 그냥 딱 딱 봐도 어 이때가 누가 뭐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이뤄졌구나 누구의 주장이 선택됐구나 이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도표화 시킨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우리 근대사 파트로 한번 가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동학농민운동 특히 요즘에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순서들을 또 정리했습니다. 단순하게 동학농민운동만 정리한 게 아니고 그 당시 1894년도 우리 격변의 1894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으며 자 그 시기에는 당시에 외세 세력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으며 그리고 만약에 뭐 고종이 어떻게 해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를 운영했으며 이런 등등의 이런 흐름들 순서들이 잘 나오거든요. 특히 뭐 제가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시험에 특화돼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정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시험에 뭘로 나오냐면 순서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사이에 뭐가 들어가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흐름을 통해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순서거든요. 거기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특화시켜서 이렇게 제가 제공을 드리는 거니까 확실히 시험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국권 피탈가정 이런 것들도 하나의 순서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가끔 순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료로 이제 순서 문제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사료. 그 사료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뭐 이런 한일의정서 사료라든가 아니면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대표적인 사료 같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뭐 이런 순서 문제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보시면 매우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어려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근형사 팟 중에서 항해무장투쟁이야. 그래서 제가 항해무장투쟁 요 지도사진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들 다 정리했고요.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갔는지 또 하나의 또 통합세력들 당시 민족운동과 통합세력들은 또 어떤 식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지만 도식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 교제는 사실상 제가 시중에 나와있는 교제 중에 저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단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교제는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 항해문동 단체들 많이 나오거든요. 무장단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 교제만 설명 듣고 교제만 딱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현대사 파트거든요. 현대사 파트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런 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나오는 사료들 같은 경우 챙겨가는 포인트하고 제가 사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사료 보신 다음에 그 사료가 아 이때 이 사료구나 이 당시 어느 사건의 사료였구나 라는 것을 역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꼼꼼하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정부 그 다음 6월 민주화운동 노태우 정부 역시 시간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과 그 다음 순서를 정확하게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특징적인 것까지 특히 이렇게 아까 보시면은 이런 것들 단순하게 이제 6.29 선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단원별로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있는 것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은요. 시험에 다 출제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문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한국사 교재 제작 이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10회 15회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웬만하면 빠트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제가 꼼꼼하게 신경 썼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사 파트까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교재 정말 이제 어떤 교재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아 저 선생님 정말 교재를 꼼꼼하게 잘 만들었구나 라고 느끼실 만큼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활용하신다면 합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미친 한국사 11완성 프로젝트와 함께 한국사의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신있게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